대박이다. 정말 영광입니다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일단 저는 살짝, 저는 그래서 음악만 듣고서 이거 핸드 싱크 아닌가. 너무 완벽하게 쳐가지고 그래서 손 싱크구나 생각했는데 보셨어요? 마지막에 살짝 한 번 틀렸거든요. 그때 표정이 싹 웃는데 나 진짜 심장이 여기까지 한 번 떨어졌다고. 그저 나를 바라봐준 그대 나의 선물이죠.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이 박보검 씨입니다. 저는 유희열이라고. 웃지 마, 떨려. 너무 괜찮다. 이 안에 얼굴이 다 있네요, 눈도 있고 다 있네요, 정말. 감사합니다. 근데 혹시 이게 지금 너무 귀한 기회예요.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는지 몰랐어요. 뭐 아무거나 좀 뭐 딴 거 좀 되는 거 없을까? 딴 거요? 네. 이승준 선배님이시니까.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면 비 내린 하늘은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흩어진 내 눈물로 날 잊고 싶은데 어머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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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. 야, 우리 5대5로 제작하자. 제작하자. 그냥 저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 좋아요. 하나만 더 해줘요. 아무거나, 아무거나. 하나요? 어, 어.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늘 너의 뒤에서 널 바라보는 내 그대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야, 진짜. 센스, 센스도 있잖아. 나는 이 가사가 이렇게 와닿은 적이 없어요.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혹시, 피아노 같이 같이 앉아봐요. 같이 하나 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? 정가락 행진곡 칠 줄 알아요? 네네. 정가락 행진곡? 그럼 이거 자기가 위에서 이거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영광입니다. 괜찮아요? 자,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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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습니다. 제가 틀렸어요. 너무 긴장해가지고. 제가 긴장해가지고. 이거 한 세 시간은 더 했으면 좋겠는데. 이순철 씨 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되고요. 자리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의shire 지 период이 연락주신 파패터